잘 부탁드려요 포커스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도 어느덧 순서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한 두 곡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두 곡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곡 다음에 앵코를 외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아래치면 저희 그냥 갈 거예요 저희는 아니 앵코를 받진 않을 건데 앵코를 받진 않을 건데 어쨌든 두 곡 남았다 이거 하고 하고 사진 찍고 다녔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여기 잠실에 저희 연습실이 있었었는데 어 거기서 작년 재작년쯤 아이유님 콘서트가 맨날 종합운동장에서 하시잖아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콘서트 소리를 들었었는데 한 요 시간대쯤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아 이 노래를 이 시간대 듣는 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구나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누렸으면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어 아이유님의 에잇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에잇이가 아니고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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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고 미루고 영향까지 여길 바래요 It's happy now Finally happy now 맘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 잃을대로 헤져버린 기억 속을 여행해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Forever young Every year Forever young 일어나고 미루고 영역 깨지 February young 영원이란 말은 모래성작별은 마치 이제나 문자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디아는 아침 서로가 이 엉덩을 지나 여기서만 참 심한 날 날 위로하던 누구의 말대로 보자 한 번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쳐요 저리 날 웃는 듯한 것에 우리는 도망친 태양 아래 봄 끓인 차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까지는 없어 아름다워도 뛰어나서 와 우린 서로를 배도 누워 슬프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 우린 그 말 다 빛은 없어 난 영원히 널 이 기억에아 만나보 constituיה 오마iał아, 오마 Abigail 너의 돌이에요 어, 워아, 워아 일어나 공이라 생각 jangan 되지 않을게 Metropolitan Bonk 갔다 갔다 persecution 에잇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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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쪽과 손 쪽이 너무 나눠졌어요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에잇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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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의 어떤 맞지 못한 성원에 힘입어서 아이콜을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. 즐거우셨나요? 네! 아직 오늘 하루가 많이 남았잖아요. 이 순간이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순간 중에 아주 작은 순간이길 바라겠고요. 더 큰 행복들이 이 뒤에 또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팀은 오직 목소리라는 팀이었고 어디서든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만나서 댓글이든 득달같이 저희가 또 달아요. 막 좋아요 눌러드리고 찾아오시면 저희랑 소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!